안녕하세요 하얀입니다 오늘은 모던한 스타일의 하우스를 만들어 봤어요 4인 가족을 위한 아담한 사이즈의 집이구요 1층엔 거실과 주방 화장실 그리고 남자 청소년심을 위한 침실 공간이 있구요 2층에 부부 침실과 여자 청소년심을 위한 침실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든 집도 노시시 버전이구요 갤러리에 가시면 정확한 하우스의 정보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신주포 갤러리에서 id uuangel uuangel 검색해 주시구요 건축 영상이 아닌 인테리어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은 4분 30초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구요 영상을 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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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